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위센터 선생님들의 활동 소식을 이해원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천교육지원청 위센터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슈퍼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런 위센터는 경북의 경우 23개 지역교육청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가까운 곳의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꼭 심각한 위기학생이나 부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 과정 속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을 그래도 상담 과정을 통해서 보다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도와줄 수가 있고. 이곳에선 위기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전문 상담 인력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돕고 있는데요. 개인과 집단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심리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이나 학교를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적응해가는 것 같아서 좋고 또 여기 오면 복잡했던 게 풀리는 것 같아서 좋고 또 선생님이 얘기 잘 들어주시고 해서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애쓴 결과 김천교육청 위센터가 올해 처음 실시한 교육부 주관 위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 활동과 다양한 연수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위센터의 맞춤형 상담 지원 서비스가 위기학생과 일반 학생들을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이해원입니다.